지난번에 복회였죠? 지난번에 복회였죠? 네 복회였죠? 네 복회였죠? 복회에 김식 14였네요 15였네요 15였네요 15까지 한거야? 15였어요 아 15였구나 오오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문장 시작 오케이 그래서 아 이거 좀 봐 판다야 It's a panda It's a panda It's a panda Look It's a panda 오케이 그래서 룩의 뜻은 오케이 보다 오 맞췄다 블루 블루 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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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면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하세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Be quiet Be quiet 그렇습니까? Please be quiet 좀 공손하게 얘기할 때 Please be quiet Be quiet Be quiet Shut up 이렇게 얘기해요 Shut 닫아라 입을 닫아라 Shut 닫혀 자 Be quiet 처음에는 공손하게 Be quiet Please 저는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려면 Shut up 이렇게 입만해요 아가니가 안 믿을 때 아 척아 자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하다시를 시작하면 뭐 뭐 해주세요 라고 부탁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It's a panda 이 이제 이제 주문 말고 이 두 번 그 다음에 펜다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펜다이다 펜다는 무슨 신이 하면 펜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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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다는 셀 수 있다? 없다?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 있어요 이것이 여기에 OSG 하나란 뜻이야 영어에는 셀 수 있는데 하나면 오란 말 을 승 리 펜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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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다리 펜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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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에 보세요. 무슨 캥거루예요? Look, it is a kangaroo. Listen, look. It is a kangaroo. Look, it's a kangaroo. Look, it's a kangaroo. Kangaroo. 오케이. 다음에 보세요. 이거는 냥이에요. Look, it is a sheep. 그렇죠. Look, it is a sheep. Sheep. 이수 동그랗게 만들고, sheep. Sheep. 아, 선생님 짜라주세요. Look, it's a sheep. 오케이. 아, 선생님 짜라주세요. Look, it's a polar bear. Look, it's a polar bear. Look, it's a polar bear. 다음에, 어, 베리야. Look, it's a snake. Look, it's a snake. Look, it's a snake. 오케이. 다음에, 공부도 이래요. 여기, 공부도 이래요. 귀여워. 저기, 공부 벽이 뭐였더라? polar bear. 그렇죠. polar bear. polar bear. polar bear. polar 하면 국지방, 남극지방, 북극지방 이런 거. 그러니까 polar bear은 국북로에만 가지고, 남극에 누가 가지고? 그쵸, 펭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라베 개구리는? 플로그 아니고? 플로그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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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해 옴스ralia 옴 스테레일리아 스테레일리아 다음에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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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펭귄 스테이크 네 그 다음에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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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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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